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벨트로 먹을게요 자 그래서 오늘 해볼거는요 네 아이 쌍발총 하면은 이길 수 있는데 쌍발총 너무 많이 했어 저격수 저격수 뭔가 해볼까요? 솔직히 저격수도 많이 했어 저격도 딱히 저런 그렇다고 방패진을 먹을 수는 없잖니 얘들아 방패진을 먹을 수는 없잖아 쌍발총 갈까? 아니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오우 야 오우 아니 쌍발총에 요들까지 맞춰줘 감사합니다 레벨업 치고 다음 상점에서 코르키 나올 예정 이런 그건 아니네 이런 이거 갱플랭크 주고 빌드업 합시다 결국엔 징크스니까 갱플랭크 주고 빌드업을 합시다 아이고 코르키 맙소사 이런 사쌍발총이 돼버렸잖아 6레벨에 루시안 넣으면 되겠다 그쵸? 좋습니다 나 벨트 먹는 척 아니다 이거 먹을 수 있겠다 이거 내 쪽이다 내 쪽이다 이 녀석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게임 다리한테 벨트 넣어놓죠 벨트는 허리에 가야 되는데 다리한테 벨트를 어떻게 넣어놓죠? 벨트는 허리에 매는 건데 어 밤끝 구인수 맙소사 밤끝 피바라기 구인수 이런 맙소사 징크스 너만 오면 고 와우 황금 티켓 이거 3플랩판이네 무지개 3개짜리판이네요 이러면은 이거 9렙까지 달려서 징크스 삼성을 보겠습니다 오쌍발총 징크스 삼성을 볼게요 다른 태생에 징크스 쓸텐데요 그만 야 이거 암살자의 나이프앤알 여기도 좀 무섭다 하나도 안 무섭네요 하나도 안 무섭고 갱플이 돈 뽑아오는 중 그렇지 3원 그렇지 4원 가능 4원 4원 가능 와우 아니 맙소사 갱플랭크야 아니 4원을 뽑아봤어? 맙소사 곡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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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구인수 가면은 풀템 완성 징크스 풀템 완성 너네만 안 먹으면 돼 너 경고했다 오늘 저녁은 오리 주물럭이다 아니 근데 루시안 왜 안 나옴? 이거 7레벨에 루시안 딱 올리면은 그건데 여기서 리롤 치면 루시안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이런 지팡이 두 개? 모렐로 하나 가야겠다 그러면 루시안 어디 살아? 8레벨 갈랜다 그냥 아 근데 아니야 8레벨을 가는게 아니고 갱플도 2성 띄워야지 이게 빌드업이 되지 모르가나 쓸까 일단 2성 2성인데 요드를 이제 슬슬 그거를 해버리자 일단 너 해봐라 모르가나 해봐라 너 아니 갱플 진짜 안나오네 근데 갱플이 진짜 안나오네요 먹은가? 갱플 2성이 붙여야지 피관리가 되는데 야 왕금 티켓 미쳤다 어 갱플 붙었어 야 진짜 어거지로 리롤 진짜 말도 안되게 계속 떠가지고 리롤 붙였다 요렇게 가자 그냥 그래도 오쌍발총은 받아야지 야 일단은 풀템이 완성이 됐고 여기서 징크스가 안나왔네요 이런 오케이 일단은 징크스 너만 오면 고 1프로를 바라는건 너무하다고? 그런 게임이니까 그런 게임이에요 이 게임은 아이고 도장에서 침장을 뽑아봐? 괜찮아 갱플 만화통 짜가 야 갱플 스킬 그렇지 이런 뽑아봤고 밤끝 터졌나 얘? 터졌었나본데 킬 많이 굴렸다 그래도 이 정도면 만족 레벨업! 레벨업 가서 10레벨에서 황금 티켓으로 징크스 3성 노려봐 10레벨까지 논스탑으로 달리겠습니다 10레벨까지 가서 징크스 딱 할게요 그게 상남자거든요 상남자 특 그냥 10레벨까지 달림 죽여라! 난 10레벨 갈랜다 야 여기 이거 무조건 이겨야돼 아 3연패 아잉 아잉 그래도 너는 날 못 이길 것 같긴 하다 여긴 이길 것 같아요 바이 찍어주고 그렇지 갱플이 죽지를 않아 갱플랭크 그렇지 너는 3원을 뱉고 들어가시고요 감사합니다 3원 그 3원으로 리롤 한 번을 쳤는데 징크스가 한 마리가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감사합니다 루시안 붙었고 징크스 덧발톱 주자 침장의 덧발톱에 잠깐만 일단은 다 레벨업이 됐잖아 요들로 돈 땡겨! 요들로 돈 한 번 더 땡겨 그냥 극한의 이득을 보겠습니다 침장 가자? 침장이 낫겠다 무르가나 다 넣어놔 침장이 낫겠다 아 룰루 나와라 그러네요 룰루 나오면은 이제 3강화술사까지 받아버리죠 어 미포 데미지 하나도 안 들어오는 중 여기도 레벨업 먹었네 바이 일단은 붙이자 일단은 붙여 그리고 5코 집으면서 갈게요 5코 확률을 늘려주기 위해서 근데 다른 사람이 징크스 가져가면 징크스를 누가 쓰겠어요 여기가 쓰겠네요 이런 여기는 지금 7레벨 징크스 절대 안 나올 예정 7레벨의 징크스가 나올 리가 없죠 7레벨에서 덱스랑 나르 삼성 보다가 게임 끝날 예정 근데 왜 연승 중인 1등이지 징크스 나왔는데 바이를 빼야 되는데 진지하게 이거 지금 얘가 더 셀 것 같은데 3켄치 딱 알맞은 타이밍에 나왔다 여기서 징크스 이성이 붙는다면 모르지 아 실코를 왜 띄워 아 오코가 반짝거려서 참을 수가 없었네 실코를 왜 띄워 이걸 괜찮아 실코랑 빅토르도 쓰지 뭐 그냥 씁시다 실코 이성이면 쓸만해 징크스 다 쓸어 담는 중 오 야 징크스가 더 센가 본데 저거 바이 이성에 갱프리 성보다 들어가시구요 징크스 1성에 세주하니가 더 세 아 탐켄치지 복원 잠깐만 일단은 아뇨 실코 안 먹어 실코 쓸 거예요 그냥 그냥 실코 씁시다 얘 왜 이래 탐켄치 아 징크스 두 마리 들어가 있네 세라핀이 모렐로 주고 복원 탐켄치 줄까 그래도 실코 들어가니까 버티네요 그쵸 실코가 앞라인이 부실하면 실코를 넣어주면 그거를 해줘요 실코가 되게 굉장히 그거를 해주기 때문에 오케이 징크스 2성 고물상 하나 받자 그냥 일단 고물상 하나 받고 일단 10레벨을 갑시다 다음 턴에 10 야 완벽 그냥 얘는 돈 관리를 잘함 그냥 다음 턴에 바로 그냥 이제 10레벨 50원 안 깼고 징크스 어디 갔어 여기 있구나 와 돈 쏟아지는 거 봐 갱플랭크가 징크스가 양념 쳐놓은 거 갱플랭크가 잘 잡았나 봐요 이 자리에 학자 들어가면 되겠다 그쵸 레나타 들어가면 끝 빅토르너도 되는데 사실 그냥 쎄거든요 빅토르는 아니야 근데 이게 루시안이 저거라서 하지 말자 빅토르 안 할게요 빅토르 하지 맙시다 그냥 빅토르 하지 말고 음 징크스 태산 그냥 말뚝딜 하면서 버팀 그냥 버텨요 그냥 그냥 버팁니다 그렇지 그리고 한 마리씩 남고 이기는 거 너무 좋아 장난감 피관리 중 징크스 잠깐만 4마리 징크스 4마리랑 5마리만 더 찾으면 됨 5마리만 더 찾으면 되고 징크스 쓴 애 없어 오케이 징크스 쓴 애 없어요 단 5마리 야 탐켄치가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거 먹이 먹이지 말자 탐켄치 먹이 안 먹일게요 너 굶어라 야 씰코 뭐야 아니 탐켄치 뭐야 얘 또 미친 척하고 내가 쓰는 건 안 붙을라 그러네 이것도 다른 애들이 삼성 붙을라 그러네 어 요들 백날 천날 베이가 때려봐 어 우리팀 만화 채워주는 중 베이가 우리팀 만화 채워주는 중 오케이 장난감 약하게 때렸네요 좋아요 어 백스는 총에 맞음 죽어 백스는 총에 맞음 죽어 그렇지 7.62공속 와우 맙소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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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살살 때려 너네끼리 싸우지마 아니 씰코야 제발 씰코야 아니 탐켄치야 아니 나 이거 알겠다 저 이거 어떻게 될지 알겠어요 이번 판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게 이번 판 어떻게 됐냐 징크스도 7마리 떠 징크스도 7마리 뜨고 셋 다 안 붙을 예정 이거 알겠다 이거 알았어요 이거 전부 셋 다 7마리 뜨고 아무도 삼성 안 붙을 예정 그리고 거기서 이제 돈이 없어 돈을 다 썼는데 셋 다 7마리인거지 그래서 이제 리로를 치기 시작해 엥? 야 돈 다 써야겠다 덧발톱 하나 더 줄까? 인라인에 그냥 하나 줄까? 이제 저 풀리로를 하겠습니다 이번 턴에 이번 턴에 풀리로를 할게요 실코 잠깐만 아 제발 아이고 탐켄치가 삼성이 아이고 든든하네 든든하네요 탐켄치 오래 버텨줬고 어 잠깐만 이거 잠깐만 어 징크스야 그렇지 이겼어 어 이겼어 한 마리 흘리고 아니 한 마리 이거 약하게 때린거 너무 좋아 야 여기서 실코 삼성 뜨면은 지 탐켄치한테 먹인다 뜨면 먹임 아유 모르겄다 모르겄다 실코 삼성 먹어 주문력 8,070 갑시다 주문력 8,070으로 간다 오코 삼성 먹여 아니 돌지마 돌지마 20구만 야 탐켄치야 니가 그럼 그렇지 뭐 그래요 네 네 알아봤습니다 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작업이 끝나는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됩니다